블랙프라이데이예 가지고 진짜 여기저기서 세일을 다 해서 이때 아니면 또 괜히 안 사면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진짜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왕 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뜯어 볼게요 오소이에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로 가방을 샀습니다 저는 큰 사이즈 이 오소이 더스트백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로 사이즈가 크니까 역시 더스트백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왔구요 뜯기 아깝다 민트색 생각한 것보다 안 크네요 저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우와 색깔 예쁘다 그쵸 브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민트색상을 구매를 했구요 이게 원래 정가가 358,000원 이에요 W컨셉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가로 231,650원에 거의 10만원 12만원 이상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민트색 컬러를 구매를 했고 저는 이거보다 한 1.5배 정도 더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작네요 저는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혹시나 예쁜 입술 모양의 입구를 갖고 있고 이게 제가 사기 전에 진짜 후기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이 가죽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이 줄 조절을 할 때마다 이 가죽끈에 자국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는 최적의 사이즈로 맞춰놓은 다음에 웬만하면 안 바꾸고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토스트백을 기존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예쁜데 확실히 그 오소이 가방의 느낌이 좀 더 들려면 이 스트랩이 굵은 게 더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사야지 사야지 언젠간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와버려서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열어보면 이게 오소이 가방이 여기 이렇게 열 때 손톱 자국이 잘 남다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겠죠 그쵸? 아무튼 열면 이렇게 충전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기존에 가방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충전제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쁘다 생각보다 안 커요 진짜 잘못 시켰나? 음 브롯 맞아요 아무튼 사이즈가 너무 적당한 게 와서 진짜 다행이네요 이렇게 경첩 부분에도 오소이가 귀엽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출근 가방으로 써도 무난할 정도의 크기네요 제가 출근 가방에 짐이 좀 많은 편인데 이 크기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매치스 패션에서 직구를 해서 구매한 상품인데 매치스는 이 마블 박스가 진짜 예쁘네요 이야 제가 구매한 상품을 포장해준 직원분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반품에 필요한 영수준들이 같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뜯는 순간은 늘 아까워요 그쵸? 저만 아까운 거 아니죠? 이거를 안 찢기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찢어져 없어 없어 몰라 자 스타우드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었는데 구매를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? 근데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이 가방으로 왓츠인마이백 하시는 분 거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에요 더스트백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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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열려 너무 예뻐 스타우드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디자인 중 하나인 문백인데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 중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를 골랐는데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더 작네요 이렇게 보면 크지만 안쪽에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약간 기스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할인받아서 샀으니까 그리고 반품하기도 귀찮고 이런 걸 별로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제 걸 자세히 보겠어요? 저나 이렇게 보지 이렇게 스타우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되게 가방 이 디자인만 보면 되게 뭔가 클래식해 보이고 단아해 보이는데 이 각인 디자인은 조금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거를 뗄 수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냥 디자이너 분의 의도대로 이렇게 끼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5핀을 꼽지 않고 그냥 붙여서 보내주시네요 제가 구매한 색상 텐 컬러 스몰 사이즈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게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여밍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뻥 뚫린 채로 갑니다 어머니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안에서 이게 누가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안에 지퍼 포켓이 따로 있네요 이거는 겨울도 뭐 들어도 괜찮겠지만 여름에 하얀 블라우스에다가 청바지 샌들 이렇게 신고 이렇게 딱 하나 들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테리스푼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